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까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나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유한복음 11장까지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7가지 표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 한 주 전에 행하신 일들이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첫 번째로 머무신 곳이 어디냐 바로 배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배단이는 앞서 유한복음 11장에 나사로와 관련된 곳으로 죽음과 부활이 시려낸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앞서 유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그리고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문화 속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매어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고생만 하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운명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하거나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불신자의 그 12가지 영적 문제를 그것도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지셨고 또 인간이 가진 모든 영적 문제를 즉시로 해결하셨다는 그 증거로 부활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고 체험하며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처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표였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또 재앙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또 영생의 길을 여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체험한 그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배단으로 오신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슨 사건이냐 바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붓고 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럼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 바로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 나사로의 부활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 마리아는 물질과 그리고 또 그 인격의 가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그 감사의 가치가 물질과 그 인격의 가치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참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삭시 1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노동자의 약 1년치 품삭에 해당할 만큼 아주 값비싼 향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향유를 아낌없이 그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마리아는 평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있었음을 누가 보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었는데 죽어서 썩은 냄새까지 나던 자신의 그 오라비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자 그가 받은 은혜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어졌을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가륜유다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비싼 향유를 낭비했다라며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이 마리아의 헌신이 장차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한 행동이었다라고 영적인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 뭐냐 바로 보금적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보금이 뭐냐 우리가 잃어버린 근본을 다시 회복하는 게 바로 보금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또 보금에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참 보금을 가지고 있을 때 나 자신과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가정과 지역과 직장과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다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시대 살리를 참 보금이 선포되어지는 이 언약가진 내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서 명절에 오는 큰 무리가 누구냐 바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이 대략 27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냥 종교적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을 유일한 합법적 성전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7절과 또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의 이러한 종교적 관심이 뭐였냐 예수님의 표적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서 보면 또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느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상하신 그 예수님께 호살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언약 성추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국기 3장 18절 말씀 성추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의 성추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리아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성추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신령 찾아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믿지 않고 적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응답이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의 메시아로 오신 것은 맞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자신들의 왕으로서 나의 목적을 이루어주실 분으로 나의 꿈을 이루어주실 분으로 그리고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실 분으로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실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지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셔서 내 눈앞에 서서 직접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한참이나 잘못 보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정말 정확한 사실과 그 예언이 실현된 성취된 그 현실을 그냥 예사로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정말 이스라엘의 멸망이냐 회복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그 있는 일과 있을 일과 여러분들의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해석하고 정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 적용되도록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굉장하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포된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싸우지도 않고 애국의 그 열 가지 문화를 모두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이번에는 홍해가 가로막자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마저도 갈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의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그 복음에 결론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다 가겠다가 아니라 정말 세계보구마의 그 해분의 미션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 3, 7 나라 또 5천 종족 보구마를 위해서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본당 헌당 감사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미 그 응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는데 아니 정말 그 문제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테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또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누가 도와주시는 거냐 성령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분명히 내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거짓말하기 위해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마지막 말씀만 내 거짓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에 충만함을 주겠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을 만들겠다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또 각인뿔이 체질화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또 모든 흑감 세력은 꺾일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옛사람을 버리고 또 새사람을 입고 성격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늘 이기는 삶으로 정말 2, 3, 7 시대에 걸맞는 영적 감각을 갖추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절대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